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이 바로 돌직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그런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즘 많이 두는 수가 여기 붙이고 이렇게 두는 수 많이 두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날일자 둘 수도 있고 높이 둘 수도 있고 귀를 지키기 위한 수니까 프로들도 많이 두고 예전에는 이것 좀 두면 별로라고 했었는데 요즘 프로들이 많이 두니까 다들 따라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수정석인 줄 알고 또 두면 삼삼 들어가는 맛이 나쁘니까 하수들은 두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보통 여기를 지키거나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사실 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여기를 아예 파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둘 때 여러분 잘못 받으시면 쫄딱 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변칙수인데 일단 의도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요수에 걸려드는 거는 일단 열받아가지고 바로 막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수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그래요 뭐든지 이제 다 사람들이 똑같죠 심리적으로 왔을 때 일단 막고 싶죠 막아서 잡고 싶어요 안으로 가두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서두르시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여기서 삼삼을 딱 이렇게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이거 지금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거 지금 넘겨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상황 자체가 여기를 둘 때 이걸 늘 수밖에 없는데 늘면은 여기를 쏙 올라가요 그럼 이거 이을 때 뚫어가지고 한 점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뭐 백이 이거 이을 때 이렇게 뛰어버리면 완전히 껍데기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끊기지 않는다고 여기를 이었다가는 이거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백이 작살나죠 이거는 다 죽었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뛰면은 이런 식으로 뛰면 여기 끊는 거하고 여기 막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도저히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는 초반에 바둑이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여기 뒀다가 그럼 이거 두니까 눈치채고 이제 여기 두면 이거 넘어가가지고 이건 집으로 너무 손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겨요 어 이쪽 갔는데 그렇게 돼요? 그럼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 이거 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곤란한데 여기를 들여다보는 순간의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수에 대해서 완전히 걸려든 거죠 거의 이렇게 당하는 건 거의 꼼수 수준으로 당하는 건데 여기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안 입고 여기 늘면은 당연히 이거 끊어서 한 점을 잡는 순간에 살아버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상황이죠 뭐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이거 젖혀버리면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일단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흙이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두면 요 끝내기 한 것만 해도 거의 10집을 한 거예요 백이 이런 거 두더라도 그냥 흙이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 이 끝내기 당한 만큼 백이 손해본 겁니다 거의 10집 손해봤어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금기시할 건 뭐냐면 이거 붙이는 거 여기 붙이는 거는 두시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3, 3을 들어갈 때 대책이 없어요 여기도도 마찬가지로 3, 3 들어가면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둬도 3, 3을 들어가면 거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다른 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감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귀를 지킬 수 있죠 근데 여기 두면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목자로 좀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일자로 나가는 거하고 눈목자로 나가는 거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여기 눈목자로 나가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럼 이걸 붙이게 되면 한 점 잡으려고 두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쏙 끼워요 이쪽을 치면 이어서 뚫는 거하고 여기가 맛보기니까 별로고요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걸 잊고 이걸 잡을 때 이거 들여다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뛰면 백은 여기를 차지는 했습니다만 완전히 싹 둘러 막히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흙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당하기 싫다고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 이게 뛰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령 뒀다 그럼 여기를 나중에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나 뒀다고 칠게요 이렇게 두면 이게 둘러 막혔잖아요 둘러 막히면 여기가 올라서고 여기 젖히는 사활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둘러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흙이 좋아요 여기 두고 이거 둔 순간에 뭔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막히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두 칸 벌려버리니까 그리고 이건 언제든지 나중에 여기 두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면 여기 다 집입니다 백집이 싹 뺏긴 거죠 전부 싫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가장 감명하게 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장면에서 일단 첫 번째는 집을 뺏기지 않겠다 난 여기 집을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렇게 지키는 수가 있지만 이거보다 사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좀 더 현명한 수예요 그럼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수 같이 보이는데 이 수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3, 3을 뒀다 그러면 늘어요 안쪽으로 두면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여기 그냥 사는 건 너무 작아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든지 해서 이 두 점을 공격하면 여기를 살려준 것보다는 이쪽에서 얻는 대가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철벽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늘고 싶습니다 그런데 느는데 이거는 젖힐 수가 있어요 끊으면 밀고 둬서 백이 4수 흙이 3수니까 이거는 백이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흙이 당연히 이상하죠 흙이 여기를 둘 수가 있어요 이거 이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입구 짜둬서 이거 두면 벌써 갇혔잖아요 그럼 살려고 여기를 뛰면 이거 두고 또 뛰고 이런 모양은 짤록이라 그래가지고 짤록집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이렇게 붙이면 이건 몇 발짝 못 나가는 거죠 계속 이게 옥집으로만 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백이 여기서 이거를 이 코자로 붙이면 흙은 이쪽을 이거 삼삼 둔 다음에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걸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두면 이렇게 날일자 두게 되고 백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늘면 됩니다 늘면은 벌릴 때 이렇게 다가서면 여기 귀는 귀대로 지키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흙이 이게 싫어가지고 이쪽을 벌리면 이쪽을 압박해서 귀는 귀대로 차지하고 곧마루 지금 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붙이는 수가 의외로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거 붙임으로 인해가지고 흙이 다음에 들 수 있는 수가 몇 가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사는 수 이게 초반이 아니고 중후반이면 오히려 흙이 사는 게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초반이라 이런 식으로 왔을 때 흙이 이 두 점이 오히려 공격당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죠 너무 극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싫어요 이렇게 뒀어요 이거는 이렇게 뒤로 막으면 결국은 똑같아지는 건데 여기 늘면 이거 느는 거랑 여기랑은 맛보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두면 이쪽을 다가서서 이걸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맛보기로 지금 공격할 수 있으니까 흙이 굉장히 바빠진다는 거죠 쓸데없이 지금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흙은 어떻게 두느냐 여기를 둘 때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건들고 그냥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를 뒀어요 근데 이거 벌렸어요 그럼 여기 교환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백도 그건 아니죠 여기 돌이 있으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수법이 있잖아요 그럼 백이 이렇게 벌렸다 그러면 여기를 두고 이거 둘 때 이렇게 살아버리면 알차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걸 여기를 두면 살아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막아야 되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막아서 두면 흙이 손을 뺄 수가 있죠 또 그래서 이게 응수타진이 좋은 응수타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를 둘 때 당장은 여기 둬서 이쪽에 흙이 준동하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흙이 교환만 해두고 그러니까 이거 득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두고 그냥 이렇게 벌리면 사실은 이 교환이 흙이 응수타진이 성공한 게 돼요 그래서 여기 두는 수보다는 다른 수를 두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수가 좋을까요? 이럴 때는 여기가 정수가 지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흙이 손을 빼는 게 좋아서 그냥 응수타진이 된 거다 백은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나릴자에 가서 흙이 이쪽을 두 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두면 이쪽을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늘어버린다든지 해버리면 이게 그냥 통으로 다 죽기 때문에 너무 커요 대학수가 된 거죠 이 수가 여기를 늘었는데 이쪽 가서 여기 둬서 죽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둔 순간에는 그럼 무조건 여기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삼삼들어가면 살 순 있어요 자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건데 여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늘면 이걸 둬서 여기를 찝고서 이게 끼우는 게 있으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둬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요 지금 돌의 위치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흙이 양쪽을 다 둔 거야 이쪽도 두고 여기도 다 지금 집을 파고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두셔야 돼요 그럼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젖히면 이걸 젖혀서 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젖히면 이거 두고요 이걸 둘 때 이렇게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 두면 이어서 이거 두면 이어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엄청 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될 때는 여기를 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젖히시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늘면 이어서 여기가 돌의 위치가 한 점 잡고 돌의 위치가 좋죠 넘어가는 건 흙이 좋지만 100도 여기 날릴 잘 둬서 이쪽을 취했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이쪽을 가면 손을 빼면 되죠 여기는 3,3에서 좀 당했지만 이쪽에서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100이 전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흙은 이게 싫어서 어떻게 둬요? 이걸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붙여요 받을 때 단수 이거 둘 때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게 빠지는 게 사활이 걸려있어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 칸을 둘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한 칸을 둘 수 있어요 이 한 칸을 두는 건 장점이 뭐냐 이걸 뛰면 여기 있는 게 거의 선수죠 이거 살아야 되니까 이쪽을 아니면 이런 거 둬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있는 게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야 된다는 거 여기도 이거 두면 흙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를 왔을 때 흙이 이걸 뛰면 100이 이어서 여기를 두고 이걸 받을 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삼삼도로는 맞고 이거 두면 붙이고 단수 그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딱 압박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흙이 이렇게 누른 거는 약간 무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붙이면 그냥 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이으세요 이거 두면 여기를 입고 짜가면 이게 죽습니다 흙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삼삼 판 다음에 여기 다가서면 흙이 거의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둬서 귀는 파였지만 이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은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좀 복잡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정수인데 이걸 받으시면 그냥 흙이 이렇게 벌려서 이게 나중에 계속 찜찜하다는 거 그럼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형태에서 흙이 이걸 갖다가 벌렸는데 100이 여기를 둔 꼴이에요 물론 이건 좀 악수입니다 흙이 이게 좀 악수긴 한데 이거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를 둔 꼴이니까 약간 당한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걸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시는 게 좀 더 좋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도 있는데 이거 입구자 두는 건 삼삼 파고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를 넘는 게 아니고 흙이 이걸 두게 되죠 그러면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 이 돌의 위치가 이 날일자보다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당한 모습이죠 그래서 100이 이 장면에서는 적당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수가 바로 이 수다 그러니까 삼삼 둘 때 이거 두면 넘더라도 이거 젖혀서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흙이 넘게 되면 붙이고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압박을 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흙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실전에서 당하면 너무 심한 그런 수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은근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모르신다면 오히려 당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두시기 바랍니다 흙이 둔 다음에 100도 잘 받지 못하면 흙이 또 두는 수가 재미있는 수들이 많잖아요 그 흙의 수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